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74억에서 5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간 사람을 다 합하면 과연 몇 명쯤 될까? 이 지구에 존재했던 사람 숫자를 다 합하면 몇 명쯤 될까? 언뜻 생각하면 수를 못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뻥입니다 충분히 수를 세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살다 가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이니까 인구가 많지 불과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지구상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기원전 세계로 돌아간다면 진짜로 훨씬 더 적었고 인류의 역사가 사실 좀 뻥쳐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의 역사가 무지역에 오래된 나라가 어디요? 우리나라 4,350년 됐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추 반말년 역사, 반말년 역사 그것도 약간 뻥쳐서 그러지 4,350년 그러니까 반말년 역사 그러면 650년이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마이가리라고 이렇게 계급장 미리 땡겨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물론 정확하지 않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고 간 인간을 다 합하면 살아있는까지 살 합하면 몇 명쯤 될까?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누가 말하더라고요 한 천만, 천억만, 74억에 천억 명 정도 살다 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살고 간 사람까지 합해서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고 그보다는 더디봤지? 그래 더디봐요 한 1조 명? 1조 명은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갔는데 그런 경우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시작! 뭐라고 말을 표현하든 천국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게 난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게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송한데 다 마귀의 자녀고 전국 못 가면 죄송한데 사실은 죄송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과연 인간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저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쉽지? 인간이 저걸 알아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런 답을 모른다니까 인간이 육신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그게 쉽지 않은 답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얘기해 주니까 쉽지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은 육신은 끝나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성 자체가 장세기 2장 7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체 몸이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영혼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하신 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 보세요 사람은 분명히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거 모른다니까 저 간단한 말을 하나님이 얘기해 줘서 알지 모른다니까 아는 것처럼 앉아있네 목사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줘서 안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게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부자든 거지든 다 땅으로 갔고 영혼이 저렇게 나뉜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간 것이 몸이 아니라 영혼이고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간 것 또한 몸이 아니라 영혼이니 제발 죽으면 끝이라는 둥 죽었는데 뭘 아냐는 둥 그런 알지 못하는 죄송해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 아니오 죽으면 끝이라는 둥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네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 줘 다시 말해보면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 천국에 갈 사람과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간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이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과 이 땅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그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걸 바로 투자로 전도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지 않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내가 주인인 삶에서 크리스도가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변할 편, 될 화, 변화 시작!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그러는데 천국 갈 사람 변화된 사람 지옥 갈 사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어찌 보면 변질된 사람 그런데 그 변화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건 물질의 성분은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화하는 걸 물리적 변화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석탄을 가지고 조개탄을 만드는 걸 깨서 구공탄을 만들어도 그건 변화는 변화인데 그걸 물리적 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 그런 걸 화학적 변화를 하는데 화학적 변화는 한 물질의 구조를 바꾸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화학적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하던 사람이 결심하고 그 술 담배를 끊었다 그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술 담배를 끊었다 그것은 바로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냥 끊으면 물리적 변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끊으면 화학적 변화 시작 똑같이 술 끊은 건 담배 끊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 변화가 그게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다른데 물리적 변화를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화학적 변화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마귀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이 착해져도 그것은 그냥 물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이 바로 화학적 변화라 화학적 변화를 이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은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니지 오늘 여러분이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수도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지라도 그거는 물리적 변화에 불과하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다면 그것이 바로 화학적 변화이니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아니라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순간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변화라고 하고 이 변화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갈라디어서 2장 10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을 저대로 살든 못 살든 저대로 되었든 안 되었든 훌륭한 말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나는 여러분 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나 읽은 게 아니에요 내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찬송으로 부른 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을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쑥 들어오심 시간 안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영적인 일은 시간 위에 있어서 시간을 초원하는데 솔직히 언제 사도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왕불교 왕보살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가끔 보고를 해 목사님 내가 오늘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무 성경적으로 맞아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사로 얘기하면 나사로가 성경에 있어요? 몰라 그런데도 그냥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런데 예수님 할아버지 예수님 할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아니라 2만 10년이라도 그냥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주여 그러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여 그래야 돼 예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여 그래요? 2000살 차이 나는데요 2000살 차이 나도 할아버지가 아니여 예수님은 주님이셔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믿음은 믿는 순간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 일이 지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로 영접할 때 십자가의 주님과 동일하게 일치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와 죽고 삶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받는 침례 주님과 떡을 떼는 성만찬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며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2000년 전에 돌아간 십자가와 오늘 시공을 초월해서 일치되는 절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전 10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이게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 피와 잔을 받는 거 떡과 잔을 떼는 거 성만찬이지 고린전 10장 19절 보면 그런 즉 내가 뭘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성만찬입니다 귀신의 잔을 제사합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성만찬입니다 귀신의 상의 제사상입니다 겸하여 참해지 못하리라 백날 모든 이론을 갖다 떠들어대도 그냥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는 뭔데요? 그냥 침례교 목사는 딱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다 그게 침례교 목사야 침례교 목사는 뭐냐? 그냥 가능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는 다 그 제사가 어떻고 저 어떻고 그거는 네 얘기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그룹 그런 사람들을 침례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는 안 합니까? 다 해 그렇게 다 한다니까 이론을 네가 아는 상식을 성경에다가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취하지 말아 보지 말라 그러면 보지 말아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눈 감고 딱 안 취하게 먹잖아요 그건 네 얘기고 그거는 네 얘기고 성경은 말하는 대로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내가 꼭 옳다고 누누이 강점이다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그냥 나는 내가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 누구든지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리는 줄만 알고 말하면 돼 나 이거는 너는 얼마나 엄청나냐? 왜? 나보다 엄청난 사람은 나 욕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나를 욕 안 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나 또한 나 욕 안 해 그냥 네가 불쌍한 것뿐이지 그게 성숙이야 그게 성숙이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패죽여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 밑에 니은을 돌로 패죽이거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야 욕하지 마 욕하지 말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듯 너도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 왜?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요 시어머니, 며느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며느님, 시어머니 불쌍히 여겨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한 개만 얘기해 줘 20년 지나면 입장이 똑같이 바뀌어 20년 지나면 입장이 똑같이 바뀌어 그냥 인간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얼치 시작 주의자는 성만찬이고 귀신의자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서 몇 명 찾아봤는데 첫째가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바울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담의 세계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이 하늘로서 빛이 덜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에 사울아, 사울아, 네 것자에 나를 비빡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더니 주여, 네 신이 오니까 가라사에 나는 네가 비빡하는 예수라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전후로 바뀌는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래요 필리포 3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 예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세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빚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자라서 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미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어라 전 고백과 후 고백이 분명하듯 오늘 여러분도 전후가 저렇게 분명하다 그 말은 변화되었다 그 말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은 아직 변화가 안 됐다 그 말이고 또 한 번 볼까요? 뒷무대전서 1장 13절 이하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빚박자요, 보행자요 욕하는 사람이고 자부죽이는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어서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냐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해서 죄인된 게 아니고 저 때가 바로 변화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 죄졌냐? 그게 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느껴지십니까? 이런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어째 아멘이 이 순간에 저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고리도서 9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지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까 두려움 진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지 말도 그렇게 훌륭합니까? 여러분 저런 식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수준이 있잖아 우리가 들어봐도 수준이 있든지 좋은 말 들으면 간격 좀 해봐 사람이 좋은 말 들으면 참 그 어떤 말이 훌륭하냐 저게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형편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지옥 가면 천당 누가 가겠냐 그게 수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여 천국 갈 사람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타고 될까 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지금요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다에서 그런 거예요 바다에서 두 번째 삿개오면 삿개오 삿개오 누가 보금 19장 8절 이하입니다 저게 딱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작 삿개오가 서서 죽게 어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루다 그냥 돈만 나눠주면 그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주여의 삶으로 나누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화학적 변화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건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 많아 그런데 그런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물리적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저렇게 사는 걸 화학적 변화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다 문제야 어떻게 화학적 변화를 한 사람이 물리적 변화를 한 사람만도 보더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화학적 변화가 된 사람이 그 말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냐? 이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속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변화지지 못한 사람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서 가라왔을 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언뜻 오해하면 이 사람은 돈을 안 나눠주어 구원받지 못했다 할까 싶은데 아니에요 돈은 안 나눠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대한 주여의 주도의심의 고백이 없고 나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천국 갈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주여! 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나여! 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주여! 여! 나여! 여!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시작!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갱 끝 어제도 늦은 밤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중대 병원에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고마워요 저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같이 신방했습니다 솔직히 뭐 단임 목사도 하는데 부목사가 해야지 단임 목사 보내고 자기들은 안 오면 말이 안 되지 그냥 내가 고마워하는 것뿐이지 그건 사실은 기본인데 내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달순 가까이 되신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복수가 세상에 남산만하게 찼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는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와야죠 복사님 기도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도 끝나니까 여기서 뭘 꺼내? 본데 봉투예요 이 봉투예요 복사님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조금은 보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예물을 준비했어요 이걸 내놓는 거예요 내가 또 기도해 줬어요 나오는데 손을 흔들면서 복사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알아 이제 본인이 나는 이제 간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내가 봐도 가게 생겼어요 연세에 복수가 그렇게 차면 저는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도 제가 볼 때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그럴 것 같아 이게 살아도 좀 살 사람이 살아야지 너무 막 99살 먹은 분이 계속 안수받고 살면요 그것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장수 욕심내지 마세요 주변을 돌아다 봐서 친구가 없으면 이제 빨리 가세요 왜 본인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차손들 불편합니다 아니요 정말요 나는 말은 안 해요 왜요? 요것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데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속에는 그래 그런 얘기를 꼭 하나님 안 들으셔도 됩니다 걷기도와 속기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3일 집회 끝나고 꼭 마지막 날 안수었는데 1등으로 받으러 오는 분들이 보면 주로 할머니예요 애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난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사님처럼 권사님은 이제 아신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뵀다는 걸 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전국에서 만나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여러분 꼭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떻게 제천에서 불이 났어요 난 참 난 진짜 이해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막 삐릭삐릭삐릭 막 쨍쨍쨍 울리잖아요 불 났다 불 났다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불 나면 창문 쪽으로 가서 유리를 깨고 뛰어내릴 준비하고 뭔가 이따가 불이 오면 적어도 그게 10분 20분 적어도 시간이 있거든요 연기가 타서 올라오려면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밑에서 봤든지 뭐 하는데 왜 죽죠 난 진짜 이해가 돼요 진짜 왜 죽어 안 당해봐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세월호도 그렇고 인천에 지하철 사고도 그렇고 제천 불도 그렇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좀 어떻게 대처는 해놓고 나는 항상 사우나 들어가져도 만약에 뭔 일 생기면 어디로 튄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하 2층 3층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2층 3층은요 유리가 다 2층 3층에 거의 유리가 있잖아요 어디든 나가서 유리창을 일단 깨는 거예요 유리창을 팍 깨고 공기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뛰어내릴 준비 딱 하고 이렇게 뛰어내릴 준비 딱 하고 그 밑에서 뭘 받으면 되고 이렇게 아 근데 29분이 돌아가셔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29분이 다 천국을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천국을 못 갔다면 그 29명에게 왜 전도를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저도 죽어요 언젠가는 그런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죽어야 돼 근데 이 등신같이 죽은 사람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누가 보면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우로 저에게 일러 갈아 왔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 하고 또 가로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 죽는데 이 바보야 무언 돈 걱정을 해 오늘 밤도 죽는데 해 그러니까 돌아가신 29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걱정을 했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죽는 사람이 무언 걱정을 해 사는 걱정이나 해야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냥 여기다 걱정 놓고 가 하고 복사님 내 신랑이 바람 피워서 못 살겠어요 놔둬 힘 좋을 때 그냥 하고 다니라고 목사님이 뭐라 돼 이 차꺼다 힘 좋을 때 하고 다니라고 주딩이를 이 나쁜 놈아 지나고 보면 속 썩을 일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 속 썩을 일이 없어요 바보야 속 썩는 게 바보야 너무나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임종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자세가 나올까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세가 나올까요 세 번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대답하고 그러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랬을 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대도다 그러니까 다섯이 있었고 있으니까 여섯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남자만 바람 피는 게 아니야 절대 남자만 욕하지 말아 지난번에도 백화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자들을 백 명으로 치고 바람을 몇 명쯤 피웠을 것 같아 그랬더니 백 명이랴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 당신 아들도 바람 피웠어 아니요 그러면 아홉 명이네 여러분 남자가 50명이 피우면 여자도 50명 있잖아 너무 남자만 욕하지 마 마르기 좋게 자꾸 그렇게 오지 말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는 거라고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은지라 나는 저런 말이요 그렇게 신랑 여섯 있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요 세상에 신랑 여섯 있는 여자도 전도면 되는데 신랑 하나 있는 여자는 왜 안 할까 여섯 채워서 하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여러분 그냥 전도는 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여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는 거야 말을 뒤집으면 전도 안 한다는 말은 예수님 못 만난 거 아니냐? 그 말을 내가 찍고 싶어서 그런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내 과거의 삶이 남편이 여섯이 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나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당자처럼 타락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회귀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남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구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아니면 주님 밖에 주여 아니면 나여 변화 아니면 변질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우서 5장 15절 이하에도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돌아옵니다 부자는 돈도 많으나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살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무대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사실은 죽었느니라 누가 보면 16장 20절 이하입니다 나 사로라 이르만 한 거지가 헌데를 안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 사로의 삶은 삶은 초라하나 그의 삶은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뭘 잘못했으며 그지 나 사로는 뭘 잘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오늘 여러분이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목사냐 교인이냐 교회 다니느냐 다른 종교를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 과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느냐 아니면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거기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와 변질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이 오래전 간증인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 개척해서 너무 어려워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쫓아다니다가 지붕 갈려다 낙상한 사람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전도하려고 6개월을 기저귀 갈아주고 똥오줌 쳐주고 전도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 화가 나더래요 목사님도 세상에 여보세요 예수님하고 전천히 무슨 왼수를 줬길래 좀 뒷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 덧나요 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렸는데 저승사자 셋이서 대리에 오는데 한 놈은 삼지창을 들었고 한 놈은 철퇴를 들었고 한 놈은 회초리를 들었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죠 절간 입구에 사천왕 보면 비스러움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놨을까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걸 조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냐고 이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막 무서워서 아까! 아까! 그때 그 저승사자 하는 말 갈길 바쁘다 이놈아 빨리 나와라 회초리를 확 후려치니까 그냥 몸이 칙칙이 감기는데 쑥 잡아 빼니까 쑥 빠져나오니까 육신이 팍 죽더래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 예수는 진짜 아무나 믿는 게 아닌가 보다 예수는 진짜 아무나 믿는 게 아닌가 보다 6개월을 투자했는데도 지옥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니까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너무 암이 퍼져서 덮어놓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전도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왜 지은 죄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셔야죠 아무리 당신이 죄를 많이 지은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같이 하셨겠습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나 임종할 때 목사님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얹혀놓고 찬성하고 기도하다 임종하게 해 주시오 걱정 마시오 보름 있다가 연락이 와서 가보니 숨이 깔딱깔딱 끊어집니다 약속한 대로 머리맡에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찬성하며 기도하는데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더래요 천사 다섯이 쭉 내려오는데 내 천사가 사주 경계를 쓰고 한 천사가 희한 보제기를 손에 딱 두르고 기다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차이를 봤는데 지옥 갈 저승사자는 서둘러더래요 빨리 가자 갈 길 바쁘다 그런데 이쪽 천사들은 기다리더래요 운명하실 때까지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서두르지 마라 빨리 밟줘 빨리 밟줘 그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밟어 밟어 여보 밟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늦게 가세요 밟지 말고 그냥 늦게 가세요 그리고 사과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사과하세요 옆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두르는 거 아니다 인사하라니까 서두르는 거 아니다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이 천사들하고 보니까 저승사자 이놈이 거기 또 나타나더래요 영적 싸움이 붙은 거야 서로 데려가겠다고 저승사자는 지옥으로 천사들은 천국으로 그 싸우는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년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렇게 죄 많은 년이 어떻게 천국 그 여자 그랬잖아 나 죄 많은 천국 못 간다고 그때 천사들 하는 말 이 여자가 예수의 피로 씻은 받았다 막 얼굴이 울고락 불고락 울고락 펴보락 편안했다 불고락다 그러니까 막 울었다 울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울면 악한 놈이 좋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천사들이 승하더래요 딱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이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이렇게 통하는구나 울지 마세요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운명을 딱 하는데 천사들이 싹 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본 거야 할렐루야 아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누가 울까 에이 목사님 천사가 어디 있어요 자빠졌네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가르쳐 줄 거나 지금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왜 너의 오법이 성령의 언어가 아니고 그 오법이 바로 귀신의 오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여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 태어나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놔둬야 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하루 오고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잘한 사람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주여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을 예비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니요 그들의cias이 아니요 이렇게